안녕하세요 서울메이트입니다 앞전 슈퍼버전 이어서 슈퍼엠의 원 버전 소개해 드릴게요 슈퍼버원의 원 버전 슈퍼벅 커버를 벗겨내고요 여기는 포토카드랑 포스터 그 다음에 CD북클릭 여러가지 종류가 이렇게 들어있는 보시죠 이건 이따 보여 드릴게요 포토북 부터 보여 드릴께요 슈퍼버원 다섯 고기 루스트가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노래 가사가 들어있어요 뒷장에도 열다섯 곡의 모든 제목과 가사가 한꺼번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정의가 죽어서 조금 넘기기가 힘드네요 슈퍼버원의 단체사진 슈퍼버원의 단체사진 슈퍼버원의 단체사진 슈퍼버원의 단체사진이에요 tower 랜덤포토카드중에 두장 들어 있는 거에요 엽서 9가지 종류중에 랜덤 하나가 들어있어요. 포스터가 이렇게 들어있구요. 포스터도 멤버가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단체사진 한장은. 포스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미니포터 고기 하나 들어있어요. 뭔가 용의전사 같은 느낌이네요. 포스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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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